안녕하세요 도개환입니다 오늘은 경매 성공 비법 네 번째 시간이죠 여태까지 세 가지에 대한 핵심 충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핵심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이제 그 실제 물건의 도입 부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아 핵심 충고 넷 넷이죠 잠깐만요 핵심 충고 넷 돈을 벌고 싶으면 좋은 물건을 보면 미친 듯이 덤벼야 한다 예 굉장히 그 선정적이죠 미친 듯이 덤벼야 한다 그렇죠 배가 고픈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어 잡아먹을 어떤 짐승을 볼 때 미친 듯이 달려들 겠죠 어 이거를 놓치면 또 굶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냉장고 같은데 이제 음식이 늘 챙겨져 있기 때문에 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걸신들리듯이 먹지 않죠 통상 적당하게 먹고 또 필요하면 빼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죠 어 그런데 이 돈도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어 원래 부자고 어 그렇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 조금 덜 미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현재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돈을 보면 미친 듯이 덤비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어 이치가 그러죠 원래는 그러나 실제로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이 돈을 별로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거가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어 정말로 희한한 것은 돈을 어 별로 없고 돈이 별로 없고 어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돈에 초연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간간히 살펴보면 어 나 같은 것이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노예근성 내지는 퇴굴심이죠 어 그쵸 어 시험 성적을 100점 안 맞아 본 학생이 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아 무엇이든지 어려서부터 성공을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별로 그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리는 나약한 영혼들이 너무 많죠 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절묘한 기회가 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듯이 그 끈을 잡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어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서서 그 사람이 어 정작 돈을 못 버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은 그러죠 항상 신데렐라 그 그 컴플렉스 처럼 어 백마탄 왕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어 보통 여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가지거나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의 남자를 만나면 어 대번에 퇴굴심이 일면서 피해 버립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랑 얘기 있을 때는 어떻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이상은 좀 더 멋진 어떤 그 결혼생활과 좀 더 멋진 사람과의 어떤 그 로망을 꿈꾸다가도 실제 부딪히자마자 엉뚱생뚱한 방향으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런 이상한 방식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다 컴플렉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 돈을 버는 분야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을 좋아하면 돈을 버는 곳에 가면 되죠 여러분이 물을 먹고 싶으면 에 우물로 가든가 어 물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되는데 어 어 물로 가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피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어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 돈을 보면 미친 듯이 또는 좋은 물건을 보면 미친 듯이 덤벼라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죠 예 읽어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물건 검색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의 경우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중에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 어 저는 지금 이제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의 수입도 나오고 어 사업적인 성장도 또 하나의 저의 목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어떤 비즈니스 또 사업의 어떤 그 목표 보다는 물건이라도 하나를 더 잡아서 그걸로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 1억 원을 벌기를 원하면 한 2억 정도 2억 원 정도의 시세차역을 보고 물건을 사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단기 매매를 하면 50%를 내야 되죠 개인은 어 저희 같은 법인도요 아 갑자기 이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같은 법인도요 어 당시 노무현 정부 때는요 특별 부가세라는 것을 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제 중과세 했었죠 2주택 3주택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어 강남에서 돈을 가지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 대번에 법인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도 특별 부가세를 부가해서 세율을 좀 어느 정도 어 맞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벌려면 어땠습니까 2억 정도의 시세차역을 봐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어 그런데 사업으로 1억 원을 벌면 어떻습니까 또는 사업으로 2억 원을 벌면요 세금을 별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물건을 하나 사서 팔아 가지고 그 그 시세차역을 보고 돈을 버는 것도 뭐 나름 중요했던 시절이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키워서 어떤 사업 소득을 늘리는 것도 오히려 경매로 인한 시세차역을 한건 한건 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수중에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시절이 금년 초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현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더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같이 어떤 매매법인이나 또는 경매법인 또는 교육회사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한건을 사서 돈을 버는 쪽에 치중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매로 5년 10년을 꾸준히 하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그릇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 큰 그릇을 만들어야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현찰이 손에 있는 그 순간 현찰이 들어올 것을 예측되는 그 순간부터 물건을 뒤집니다 날인을 새가면서 뒤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언제 언제 한다고 돼 있습니까 현찰이 손에 있을 때 그쵸 또는 현찰이 들어올 것 같을 때 그렇죠 물론 돈이 없을 때는 굳이 뒤지면 속만 탑니다 열받죠 얼마 전에 이제 이메일 상담을 해드렸던 분 중에 이제 명도 단계인데 물건을 막 뒤지다 보니 명도는 지리하게 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도 월세가 전세가 안 나오는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입찰을 하고 싶은 물건들이 쑥쑥 지나가니까 괴롭다 이런 어떤 이메일 상담 내용이 있었죠 네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 제가 조언을 그 당시 이제 안 했지만 지금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속탈 속탈 것 같으면 당분간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상담해 주신 분이 그 경매 쪽이 어떤 고수나 어떤 자질면에서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속을 안 타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뒤지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내가 뒤져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돈 버는 거 잡는 거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 정도의 어떤 노하우와 테크닉을 몸에 베이잖아요 그럼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보시죠 하도 클릭을 해대서 검지 손가락이 아프면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요즘도 습관이 돼서 검지로 검색하다가 다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검색을 합니다 수백 건의 물건을 검색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지로 온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아시겠나요 온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아시겠어요? 아신다면 그 분은 발전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자 여러분은 날이 새서 물건을 검색해 보셨나요? 실무연수반에서 교육할 때도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최고의 과정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 책은 쓸 당시에는 실무연수반으로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물건 검색의 스피드를 최대한 늦게 끌어올리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건 검색 스피드가 빨라져야만 검색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우량 물건을 단기간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최고의 반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건에 대한 검색 스피드를 빠르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량 물건보다는 쓰레기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검색 스피드가 빨라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는 경매 컨설팅 직원들도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매 컨설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게을러 터졌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늦게 열고 일찍 닿죠 굉장히 꿈의 직장이죠 그죠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 그런 직장이죠 그러나 그런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요 새벽 4 4시부터 4시 5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조참모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잠이 적고요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하고요 오히려 더 몰입도가 높습니다 돈을 못 버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노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내가 경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물건 검색의 스피드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검색하는 시간이요 한 5시간을 넘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5시간을 꾸준히 정해놓은 시간에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무슨 고시 공부하는 수준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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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하죠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공부해서 변호사 내서 그러고 이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의 노력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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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하면서 돈은 더 벌길 원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검색 스피드가 높아져야 되고요 검지 손가락이 아파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클릭할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검색을 느리게 하다 보면 머리가 아둔해집니다 머리가 미련해지죠 잡념이 들어오죠 잡념이 들어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좋네 이 집 벽돌 색깔이 어쩌네 그러면서 헛짓을 하죠 자기가 헛짓하는지도 몰라요 좋은 물건을 빤히 보면서도 놓치는 우를 범합니다 편하게 잠을 잘 시간 자 올려보겠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시간에 좋은 물건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물건 하나를 잡으면 돈을 벌게 되는데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실감을 잘 안 하더군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지사장 중에 하나도 부동산을 4억짜리를 3억에 사면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 지역 가면 당장에 4억을 줘야만 그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3억에 샀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게 팔아야 돈이지 그게 돈이냐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그냥 실감이 안 난다 정도가 아니고 돈을 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하나를 잡으면 돈이죠 여러분들이 돈 몇 백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몇 천이나 몇 억을 번다면 정말로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없죠 좋은 물건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 좀 이런 것 좀 애워가지고 좀 떠들었고 여러분들 이마에 좀 써붙이고 다니세요 좋은 물건을요 목에다가 걸어주고 눈앞에 갖다 들이밀어도 안 해요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살아온 세월이 만족도가 100%라면 남의 눈을 안 믿으면 되죠 그러나 자기 눈에 어떤 100%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남이 제시한 전문가가 제시한 물건은 좋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이런데 와서 이런 경매판에 와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여 더럽게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요 처음에 한두 명 볼 때는요 불쌍해 보였습니다 경매 어떤 컨설팅 직원도 그랬고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이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어떤 짐승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세계관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달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어쨌든 자기 책임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좀 불쌍한 느낌도 가졌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웬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쌍한 생각은 눈꽃만 치도 안 들더군요 물론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물론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조금만 좀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고수랑 새길 수 있을까 요런 거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물건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을 어렵사리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을 멍하게 쳐다보면서 흘려보낼 것인가요 어렵사리 찾아낸 물건이 바로 며칠 후에 진행되는 물건이라면 세대수가 많아서 명도가 피곤해 보인다거나 융자를 많이 껴야만 시도해 볼 만 하다거나 현재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위법 건축물이라서 지레 겁먹거나 자기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다고 이유로 포기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열거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포기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컨설팅을 오늘 계약을 하면요 모레에 진행할 물건을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라가 겁먹고 목을 움츠러들듯이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충격을 덜 먹게끔 천천히 붙이는 물건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거죠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시간하고 좋은 물건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다리가 맞을 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머리죠 그렇죠? 황당한 발상이죠 여러분이 오늘 계약을 하는 순간 바로 오늘 좋은 물건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늘 계약하고 내일 물건이 오면요 미치려고 그럽니다 좋아서 미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도망가고 싶어서 미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해 안 되는 현실이죠 저 같으면 좋아서 환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뭐 융자를 많이 껴야만 시도를 해볼 만하다거나 융자를 많이 끼는 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월세의 어떤 수입이 있다든가 또는 그것을 상의할 만한 시세차익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요 도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지금 한 달 이후 특히 장금을 낼 때는 돈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한 돈이 좀 한 1, 2천 모질란다 그래서 이건 낙찰 보증금 입찰 수수료를 내가 못 내겠다 입찰 보증금을 그럼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이 정말로 좋은 물건인데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좀 모질란다면 포기하시겠어요? 안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돈이 된다는데 왜 그 돈이 지금 당장 없다고 포기합니까? 없는 돈은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그렇죠? 생활비가 탕진되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잘 사는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돈이 모질하다 그러면 빚을 잘 안 냅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뭐 자기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다 요것도 좀 황당하죠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 곳 그러죠? 예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만일 이 물건을 잡기만 하면 단숨에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을 벌 수 있을텐데도 포기할 것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경우에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찜한 물건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이건 내꺼다라고 생각한 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시죠? 예 경매 횟수를 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매 횟수를 늘리라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은 물건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낙찰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쪽에서 이 물건이야말로 전국에서 나에게 최적의 물건을 하나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물건을 놓친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까? 꿈에라도 안 하고 싶으시죠? 예 이 물건은 무조건 내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과 뭐 이거 조금 써서 떨어지면은 뭐 다른 물건 잡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치열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뭐 이랬지만은요 어떤 느낌인지는 실감이 납니다 일기일회죠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조금 써가지고 팔이 눈물만큼만 써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택도 없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탐욕 덩어리로 이렇게 뚫뚫 멈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은요 딱 보면 바로 거부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참 탐욕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죠?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못 버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매는요 우선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3일 정도를 굶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 사례를 잘 유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수성찬이 나온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굶었어요 굶었는데 지금 갑자기 진수성찬을 봤어요 그때 어떤 기분일까요 네 그 기분을 간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말에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을 안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이 물건 저 물건 재고 적은 돈을 써서 잡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뭐로 생각을 하느냐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아직 살만한가 보지 뭐 배가 더 고픈 나에게 양보를 하는 것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눈에 불을 키고 덤베 하지 않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여타 다른 어려움은 모두 다 젖혀 버려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덤벼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먼저 질러서 잡아놓고 나서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했던 신조입니다 먼저 질러서 잡아놓고 고민하세요 이 정도 용기가 없으면 아마도 크게 성공할 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이죠 아 그러니까 이 경험이 100%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돈을 좀 종잣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에게는요 이 정도의 어떤 그 차별화된 마인드가 없었다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또는 뭐 한 경매 7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하는 사람들 수준처럼 돈을 별로 못 벌고 입만 살아서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시면요 항상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먼저 질러서 잡아놓고 고민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핵심 충고 네 가지 까요 네 가지를 단계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